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거레일 연속 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의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 완전 장기적인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그냥 좀 약간 스윙 패턴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다양하게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럼 현재의 스윙률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개인 기준에 따라 전부 다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 방법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존버 스타일과 약간 매매 스타일을 좀 접목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관련된 우리 VIP 회원님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거지만 시장 진단을 좀 빼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 삼성전자는 또 시장과 또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같이 외부적인 것까지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들까지 함께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기준에서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지 정말 여기서부터 반등이 100%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좀 짚어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차트입니다 뭐 일단은 매매를 했던 것만 포인트 짚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정확하게 이날 이틀 동안 삼성전자 편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은봉을 띄었던 날 매도를 한 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 번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혹시나 매도하실 분들 한 번 더 비중을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0.67% 정도 결국에 59,400원 6만원 언저리를 계속 좀 불안하게 머물다가 결국 6만원 부근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크게 의미부여를 뭔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조금 특이점이 보여요 어 제가 이전에 뭐라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방에 머무르게 해놓고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타겟을 삼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버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버텼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많이 무너졌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 다 뺐어요 다른 거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지수는 좀 상방에서 버틸 수 있게끔 해놓고 결국에 뺄 건 다 뺐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뺄 건 다 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지금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할 건 다 했을 것이고 그들도, 메이저들도 그럼 이제 다음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냉정하게 두 가지를 저는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을 삼아서 시장을 말뚝을 좀 박아놓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코스닥은 좀 많이 밀리지만 코스피는 괜찮네 우리나라 증식을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코스피는 좀 버텨주면서 코스닥은 일단 먼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코스피도 그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차익 실현을 계속 해나갔었어요 기관이 그러고 나서 지금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도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상속세 관련해서 또 어떤 식으로 상속세를 처리할 것인지가 추측만 있지 확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삼성그룹에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들 어떻게 지금 뭐 지분구조라든지 지배구조 관계가 또 어떻게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추측일 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무조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잘 보시면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관 쪽은 좀 매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의 막판에 갑자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긴 했는데 이 매수세는 단기적인 매수세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종가 언저리에 유입이 됐던 코스닥 매수세가 내일 아침에 시가 부근이나 혹은 아침에 좀 내다 던져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유입됐던 수급이 연속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있느냐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될 작업이 필요해요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의 790억 원 정도는요 대부분 JP모건, 메릴린치였어요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에 단기적인 성향의 그런 거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따라 들어갈 필요가 솔직히 말해서 없는 거죠 그냥 오늘 외국인 샀다 기관 샀다 이래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외국인이어도 그렇죠? 똑같은 외국인이어도 외국계의 창구라고 떠도 성향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 리 선생님이 장기 투자하시는 거고 창원겜이 우리 유튜브 분께서 단타 치시는 것처럼 똑같은 주식을 갖고도 다른 성향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둘 다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만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측면인 거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져다 주냐예요 물론 업사이드가 시장 자체의 업사이드가 크진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주 위주로 조금 편입이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는 보이고 있지만 그게 아직 적극성으로 따지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 올려준 거는 뭐 반가운 수급이긴 하나 이게 연속성과 지속성의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기관금투 쪽은 선물 시장을 계속 지금 어택하고 있습니다 선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선물과 현물을 같이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좀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더 빠진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야 될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800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800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마지막에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냐 마냐가 이제 달려있는데 앞으로는 800을 지지받아 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버스도 매도를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혹은 또 손해를 보고 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추가 편입해가지고 이제 평균 단가 낮추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진입을 더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냐 마냐 이게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다가올 게 대선 미국의 대선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또 크게 달라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대선과 동시에 우리가 또 ETF, ETN 상품 쪽으로 노려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달러 달러 선물 레버리지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은 어떤 규모로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달러 레버리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는 연결고리예요 계속 연결과 연결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5만 9천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하실 분들 매도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로 절반이라도 그리고 다시 한번 60선 이탈했을 때 잡자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놨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락 추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 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사안가 가고 이런 날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복리효과를 좀 노리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쭉 가져가시는 것도 맞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인 거죠 나는 좀 복리효과를 보고 싶다 혹은 나는 그냥 묻어갈래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인 거죠 근데 저의 선택은 약간 복리효과를 좀 노려보자 이겁니다 이왕이면 복리효과를 노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파동을 이해하고 시장과 수급이나 여러가지 분위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자리에 사고 잘 팔고 또 좋은 자리에 사고 잘 팔고 좋은 자리에 잘 사고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고 또 팔았어요 이렇게 정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좋은 성과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편입 좀 잘해서 매매 좀 해보셨나요? 최근에 그래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시장이 좋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저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제 기준입니다 카카오 영상에서 SDN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SDN은 준비를 해야 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때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오일선 위에서 시가가 시작하면 시가 밑에 바로 잡아서 편입해라 그래서 오늘 고가 11%까지 급등을 보였었고요 자 그 밖에 여러분들 뭐 여기 보시면 파워로직스 그쵸? 파워로직스도 8,000원 밑에서 잡아라 여기 7,990원 단가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또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제일약품 4만 5천원의 지지가 필요한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시장 좀 좋다 싶으면 4만 7천 5백원 부분에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일약품 종가는 22%인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한가 부분에서 6만원 위에서 다 매도를 했어요 다 매도를 했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침에 일찍 팔았어요 너무 일찍 팔아서 이거는 사실 수익을 크게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접근을 했고 그래서 현대공업 아직 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유입된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매도에 흔적이 없고 시세를 고가 놀이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시가 밑에 접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사야죠 그렇죠? KL렛 KL렛도 좋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시세이 계속 유지해지고 있고 역시나 오늘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도 내일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캐몬도 같이 관심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은봉온 띄웠지만 거래가 이 정도면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고요 항상 매매는 시가 아래에서 잡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VIP 회원님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KL렛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절반만 매도를 좀 했고요 제1약품 뭐 18% 5%대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그쵸? 현대공업 지금 반 팔았어요 우리가 현대공업 절반 매도하고 내일까지 보는 상황이고요 KL렛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도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제1약품 이거 제1약품이거든요 28% 정도 수익 보신거 제1약품 9% 그쵸? KL렛 파워로직스 현대공업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간접적으로라도 유튜브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끔 진짜 다 우리 회원님들 매매하시는 종목들 중에 일부분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약품 12% 그쵸? KL렛 단타로 요거 왜 이렇게 나와있나? 요렇게 그쵸?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러가지로 또 골고루 골고루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제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장이 어떻게 자리 잡냐에 따라서 진짜 적극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제가 뭐 구독자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걸 얻어가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만 좀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좀 인지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고것만 제발 플리즈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벤트는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딱 100분만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주일도 진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44만원 결제하면 두 달 정도가 되실 텐데 여기서 한 달을 더 추가로 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11월 말 12월 말 1월 말이죠 저는 지금 이거를 정말 좋은 기회로 삼고 싶어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물량들이 출여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크게 출여될 것 같지 않아요 또 지금 분위기 보면 어쨌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오버슈팅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떨어지는 물량들을 적감해서 할 수 있는 찬스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기관들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가야죠 개인들 던진다고 해서 투매하지 마시고 투매 동참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현금 확보를 최대한 좀 해놓고 뭐 단타 칠 거 치고 수익 뽑고 보고 그리고 연말을 준비하고 연말에 진짜 박앤세일 들어가면 또 편입하고 1월 달에 여러분들 반등장 시원하게 먹고 나가세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한 겁니다 괜히 시장이 진짜 안 좋으면 두 달 동안 하락장만 맞다가 나가실까봐 저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래서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힘든 시장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래 옆에 곁에서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오래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44만원에 2개월짜리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어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겠냐 그럼 이 힘든 시장이니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라도 되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하면은 사실 제가 너무 영업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착순 100분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홈쇼핑처럼 여러분들한테 광고 개념의 그런 자극적인 100명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확히 100명만 받는 겁니다 자 초보 입문자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제가 준비한 교육자료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다 제공을 다 해드리니까 오셔서 그런 것도 좀 시청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였던 그렇게 강한 V자 반등 시간이 이제는 정말 보기 힘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이 당연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집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7석 벌써 남았어요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쵸? 100명 한정인데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진짜 이제는 마감 임박입니다 어 뭐 진짜 딱 끝나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지금 마감 임박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부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또 문을 두들겨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